대마시아사람, 녹서스사람, 그리고 프렐리오드사람이 술집에 들어갔어요. 어디 한번 놀려봐요. 되갚아 드리죠. 그치만 또 놀리면? 어... 어머 망치로 대답하겠어요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제 나 볼까요? 방패나 덧대요! 폐야! 히앗! 히앗! 오오와! 흥! 으악! 각오 당연히 하시죠! 멍찍 간다! 히앗! 으악! 으앗! 히앗! 고기이... 좀 피하시면 게 어때요! 히앗! 히앗! 가끔은... 직접 해결할 수 있는게 있죠? 저를 스퀴! 먼저 그만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